저 먹고있잖아요 저거 먹어도 멀쩡하잖아요 이거는 빨라지는 능력이예요 한대 쳐요 한대 쳐요 체력 늘어나는거 안주면 하아 체력 늘어나는건 없구요 그러면은 자 내가 헬기줄게 헬기 헬기줄테니깐 다줘요 이거 비싼 헬기 자 악마의 열매 우선 한 번씩 보세요 멋사님한테는 이거 드릴게요 제가 자 이거 드시면 돼요 제일 멋있는거 줘요 악마의 열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라 적혀있는데 먹어봐 아니요 먹어봐요 좋은거에요 가까이해봐요 가까이해봐요 먹어봐 가까이 betray 운전보고 얘기합시다 야 몇초동안이야 그거 30초에요 쥐어 자 ак Dial만 아니구를 зн і đu 쥐어어어 아니 장난이고 장난이고 이런거 말고 좋은 것도 있어요 저 팔만 안 희들으면 나 다음 능력 줄게 예 칼 희들리지 말래 여우무지하고 자 자 이리로보세요 두번째 능력은 장난이 심하시네 잠깐 학원님 괜찮으신가요? 저희 파워레인저가 지켜드릴게요 파워 레이저 오오오오오 네 머싸가 괴롭혀 싸요! 야 이 머싸가!!! 자! 열매. 열매 팔아. 열매. 다음. 다음 분 고십니까. 제상은 우리가 구했어! 꺼져! 아... 입 찢어질 것 같아. ㅎㅎㅎㅎㅎㅎㅎ 흐흐흐흐흐흐흐흐 Dream 잠깐만요 저 공격하지 말아 주세요 저 금방 죽을 수도 있지만 전 여러분들을 보다 강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악당이 아니라면 저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의를 위해만 싸우거든요 네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스파이더맨 하고싶은 분이 있나요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요~~ 알겠습니다 빚의 학원님 드시죠 그 뭐냐? 너머님 스님님 중에 악마의 칼을 얻으셨는데 그거 흡수하려면 체력 한 칸 된대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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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까? 당장 손에서 떼지 못해 그 더러운 것 맞아 이 악마의 무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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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지켜 딴거 넌 멀미 걸려라 야 근데 이거 안죽는데 안죽죠 응 그거 흡수하셨어요 설마 하나씩 먹어요 악의 힘이 여러분들도 고르세요 제가 원하는 능력을 드릴테니까 하나씩 먹어보시고 스윙이 진짜 그거 했어요? 이거 흡수하겠습니다 축하 어쩐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갑니까? 축하 축하 했어요 됐어요? 이게 내가 연막단 해드림 이거 연막단인데요 나한테 밴드가 있다 나한테 밴드가 있다 나한테 밴드가 있다 으아 저 사람 가름이 들어 안돼 너블이 뭐야 파워레인저라면 더러운 곳 야 나 악에 불 들었어 저 사람 아이템 벗어야 돼 여기 너블이 탈락 아니야 템 버려줘야 돼 지금 너블이님 지금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파워레인저에 들어오지 않을래 DJ하고 난 여기 빠져나가겠어 파워레인저 따위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파워레인저 출동 자 갑시다 엥 파워레인저 출동 사람 죽이러 가죠 파워레인저는 사람을 죽이지 자 지금 저기 여기 누구 탑승했나요 인준이요 파워레인저 레드입니다 저기 순임 포착했다 순임 순임 포착했다 더러운 앞당이다 더러운 앞당 야 한명 보이면 죽이자 이제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머싸 너무 웃기다 머싸 내 팀이 없거든 사실 아 겁나 웃기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애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가 누구누구죠 어 어어 중력이랑 어싸 아 H눌르면 이게 기능이 되네 H 오케이 아 이제 헬기의 완벽한 숙지가 됐다 Y Y L 컨트롤 저희의 다음 타겟은 누구죠 다음 타겟은 누구를 할까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 아까부터 정체성을 정세성이 흐려지고 있는데 저는 악마의 열매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쓰레기만 주시면서 뭘 아니 내 앞에서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 뭘 님이 죽였잖아요 아닌가 차분하게 되어 자 도착했습니다 손님 저는 여러분들이 강해질수록 제 열매를 다 필요없어 구라치지마 도착했습니다 지금 러블님과 완벽한 빨간빨간대로 왔어요 제가 파워레인저 레드입니다 자네 파워레인저가 될 생각이 있나 어어 좋습니다 좋았어 자네를 파워레인저 퍼플로 임명하겠네 오 쩐다 여기서 피지 않고 냄새가 나는 곳 오오 이거 뭐예요 오랜저 퍼플리지 저는 이거 있어요 멀미날걸요 아주 몽롱하니 기분이 좋군 멀미 걸리셨어요 네 멀미 걸렸어요 30초 동안인데 네? 1분인데요 아 진짜 어지러운데요 이거 쓰레기야 이거 상대방한테 쓰레기야 어 잠깐만 빠라바라바 다음 타겟을 정해서 우리 빨리 타겟 사냥하러 가자 파워레인저 근데 지금 이제 순이님한테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억하죠 날 날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저 사람부터 죽이죠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날 죽이겠다고 했나 저 사람부터 죽이죠 좋았어 그럼 난 달자를 악마 열매 중독자로 만들겠다 중독자요? 중독자로 만들겠다 중독자로 만들겠다 나중에 뭐지 내가 인체실험을 하겠다 마루타 잠깐만 달자 살아있었어 얘 나쁜 사람이잖아 잠깐만 일단 순이님을 죽이자 그러죠 음 한 반만 죽지 않아요 우리 순이한테? 그러게 뭘로 죽이지? 우리 파워레인저 두 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승할게요 아니야 먼저 때리면 돼 순이님은 먼저 때릴 수 없어 이걸 먹이자 뭔데요? 이거? 악마 열매 루저라는 거야 아 그 아까 독 걸리던 거? 아니야 여기 이거 먹어 선물이 얌 이 정의의 파워레인저 그거 안 죽어요 그거 먹어도 이거 뭐지? 먹어도 안 죽어요 장담합니다 악마 열매 악마인 나에게 잘 어울리는군 리얼 리얼 안 죽지 진짜 안 죽어요 먹어봐요 뭐지? 안 죽죠? 어 안 죽는다 대신 이걸 피해보세요 잠깐만 어 저 사람 빨라 뭐지? 나 나약한 망 걸렸어 에이씨 에이씨 에이 나이 꽂은 걸 줬네 야아 속도 느린 거 주는 줄 알았네 왜 이렇게 날 속였어? 나한테 반말을 했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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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님이 센척하시는데 님도 한내맞으면 죽거든요? 아 어디에요? 여기 와봐요 어디 재밌는 거 보여 드림 오케이 아까 있던데 야 누가 먼저 선박 때리나 봐볼까? 스님 우리 아까 준비한 거 우리 아까 준비한 거 아까 준비한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삼형제의 킬러 지 이거 나 먹어라 뭡니까? 이 사과를 악어에게 매겨서 악어를 죽인다 그래 이 사과면 악어는 죽겠지 그전에 한번 먹어보도록 맛이 궁금한데? 전쟁이 죽었다 난 안 죽었다 왜 안 죽지? 그럼 내가 죽는 건가? 니가 죽는다 뭐하는 거야 야 독 걸려도 피 반칸에서 안 달아 나는 안 죽지 아니 멍청이 아니야 마크의 기본 상식도 모르고 자 저는 그냥 달자 찾으러 가죠 이거 아무래도 답이 없는 아이템이니까 이거 예토 전생술로 얻게든 아이템 얻어야 될 거 같은데 예토 전생 템 이게 너무 쓰레기야 아 금블럭 걸려가지고 할 게 없네 이게 제가 금블럭 걸려가지고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템을 얻게 했는데 내 고유의 능력으로는 할 게 없어 이거 아까 능력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맞죠? 달자가 어딨을까? 달자 찾아보죠 여러분들 달자를 찾으러 가보죠 어 뭐지? 뭐지? 안 보여 어 어 어 잘못 탔나? 오 야 근데 총 쏘는 것도 있네 프리시 프리시 운전하는 곳 에라잇 진짜 이거 인벤토리 아까 R이었는데 뭐지? 에헤이 아이 오 아이 아이 아이키 맞잖아 여보세요 여보시오 우리는 인센터와 생명의 신이 만났소 어리석은 놈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 달라붙었어야지 뭐라는 거야 얘네들 아 그리고 지금 핑맨님한테서 악마의 메매를 하나 샀거든요 다 그 에메랄드를 주고 에이 쓰레기 어어 에메랄드 지금 아 이거 한번 저희가 힘을 파워를 보호해 드려야겠네 아 네 알았어요 아버지 남자라면은 정정당당한거 저희는 지금 야 나 죽여주라 아 저희 아 저희가 죽일 수 있어요 학원님 야 나 예초 예토전생술에서 태어나게 좀 죽여주라 저희가 죽일 수 있어요 어디 계세요 학원님 너 악마의 메맨 뭐 먹었는데 악마의 메맨 이게 뭐더라 뭐 좋은거라면서 스파이더맨 주던데 음 에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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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다 스파이더맨 줬다고 왜요 왜그래요 불길하게 그거 먹었어 아니요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저희 어허 야 아이템 좋다 너네 야 먹어 아버님 응 아버님은 저희한테 안 돼요 저희가 최강이예요 하나 둘 셋 겁나 돈거리 아 내일 많이 가져와 다운하 어허 저기요 아 이 돈 누가 아 아니요 어허 어허 안녕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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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 연막탄 잘 사용하죠 아니 독이 아직도 안풀렸어 지금 이게 말이 돼 정말 딱하네 아니다 전방 수류탄 또 풀렸다 또 풀렸다 야 우리가 이럴수가 아니야 아버님도 싸워한다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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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의 두세세로 태어나시죠 아니 근데 저희 정말 세요 이러다가 무시할 그런 정도의 답답은 아니지 뭔소리에요 어 야 나 몸이 잠깐만 여기다 배 몸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와 얘 화형컬이네 근데 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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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 멀미 아그니 능력이에요 이거? 어 짜증나지 어 겁나 겁나 오래걸리네 오와 수빙이라 우워 피바라 야 저 애들 안 돼 제 애들 안 돼 어이씨 야 숭이는 어떻게하지 아니 숭이님을 왜 겁내어 겁내어 그래요 한 대면 죽는 사람은 물론 저희도 한 대면 죽긴 하지만 전 포함할거 같아요 야 운좋게 해요? 순윈 쳐서 죽으면 어떻게 해 핑랜 쟤 어떻게 죽이냐? 아! 승희님이 순간적으로 뒤잡았어 깜짝이야 야 쟤를 어떻게 잡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가만 자! 만드가 멀미 다 직걸려 아악! 진짜! 아! 나 넌 백중기! 김만대가 죽을때이야 뭐야 누구야 뭐야 아 다 했다요 내가 잠깐만 금시가 있어서 잘 안부여 아 둘이 거꾸리구먼 멀부가 있어서 토할건컬 우리가 잘못준거같애 에베라드 뭐야 수희님있어 깜짝이야 어어어 수희이다 아들라 네가 내 거메 맞을래 아들라 아이고 우린 무시무시한 녀석들 아아팡 나 어디갔어 빅몬님 너무 빨라서 빅몬님 겁나 센데 겁나 막쓴 아아 아 아버님 한번맞으면 톡하고 죽어요 어허 님도 죽어요 손갈이 오지마 그래 님도 죽어요 나 겁나 어지러 저걸 죽여 바로 진짜 아 토할거 같애요 정말 으허허허 나와라 아니 터지지마 이거 터져 터져주기다 터지지마요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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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깜짝이야 빅몬님 자자 끌어안다가 어디 가는거야 어디 가는거에요 이거 빅몬님 아 모르겠어 승혜 이걸로 죽어그냥 아니 아아 터지지마라고 다짜렁 어딨어 저거 도와러 갈게요 싫어 시사 진짜 다짜렁 어딨어 다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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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다짜렁 다짜렁 Cap 다짜렁 그대로 아이템을 못먹는 병에 걸리셨어요 저 사람 아이템 다 버리래요 아까전에 우와! 야 아이템 보소? 야 검봐라 이리 오로라 어꼬놀 어꼬놀긴 무슨? 슬로우맨 아 뭐야 슬로우맨 쓰레기잖아 아 이거 숙여가지고 죽여말어 이거 아 무슨말이 나 한칸 톡치면 죽습니다 아 닉반들만 죽잖아요 나 나도 톡치면 죽어 툭툭툭툭 오케이 조심하라고 너무 빨라서 지금 몰미 걸렸자 몰미 안걸렸나 걸렸네 몰미 걸려버렸어 아무리 아무리 저희끼리 이럴때가 아니에요 저희끼리 이럴때가 아니라니 저희끼리 이럴때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그러거라 저희끼리 이럴때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그러거라 우리 우리 두리 OOO해어 오oo 메리 크리스마스 아 Ang Lee 메리킥 maz아 함께 보냈시다 감상적 으어어어 올라왔다 빅맨 장마다 gotpac b 와아아아 나 갓바 뭐냐? 갓바 좋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어떡해 안 먹어 저거 이거 그냥 먹고만 안쓸게요 오케이 먹고 안쓰면 되지 와 이 칼이 더 좋아 이 칼은 멀미용 어? 오 워 오케이에이에이어 맞으세요 오이구 들어와 들어와 난 겁나지 않아 멀미 걸리게 해드릴게요 멀미 걸려라 멀미 걸려라 어 Silent 아이도다 또 아이고 아이고 어 지형의 검 이거 활용 잘 해야겠구만 핀뱅니 아이고 앱샤이 도망다닙니까 바퀴벌레마냥 어? 바퀴벌레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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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시던지! 와 쟤 보호 16짜리 아냐 저거 아 쟤 보호가 아빠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도 있는거 아니에요 흔히 그래? 그럼 죽어 와 쟤 쩐다 데미 보수 보호 16 제가 있겠습니다 악원님 저 공격하시게요? 장통 꼼꼼 머 머 임마 머 임마 공격하라여 지자지 머 마 머 악원님 저 공격하시게요? 개 뿌일 예토 선생님 손에서나 태어나라 아 내가 갑발을 다 안입었구나 하아wl 으으아 쟤 뭐냐 잠깐만 아까 뭐 있었던거 같은데 자 일단 악마력의 루저 버려요 쓰레기버려 쓰레기는 다 버리고 좋은거 가지고 쓰레기는 한칸이 된다 아 이거 쓰레기 가지 말고 물량동이 필요없고 야 이거 갑바 다 깨졌네 다이카라는 소리 화염 2 아하 밀치기가 있는게 좋으려나 이거 먹어볼까요 와 레벨 봐봐 레벨로는 그거네 야 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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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는게 낫겠네 에구 쓰레기 악마 열매 히어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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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오 예토전 생소리인가요 숟가락 데미지 9 와 흰푸전 신속주네 라이트소드 와 스나이퍼다 와 탐난다 스나이퍼 오늘 4명 밖에 안 뽑나요 오케이 뭐 4명 뽑죠 잠깐잠깐잠깐 순서는 어떻게 갈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1 2 3 4 오케이 1, 2, 3, 4 오케이 오! 핑맨이 스나이퍼 아 젠장 핑맨이가 걸렸다고? 핑맨이가 걸리면 곤란한데 아 그 다음 게리 게리 그 다음 못사 못사 아 걸렸어 아이고 중애에 안걸리셨네요 못사 소환 게리 피한칸에 저지에 걸렸대 가자 가자 아이고 우리 못사님 죄송합니다 죄송은 저세상에서 최상 아 템을 꺼냈으면 1을 치도록 우와 오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아니 이렇게 좋아? 3.2.2.1.TP5 게임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오케이 2분 뒤에 킬 타입 빠빠 저세상이 안보여요 오 뭐야 이거 우와 와 이거 이거 능력이 너무세히 기어다녀야 되겠구만 내가 너무 능력이 세서 기어다니 겠다 와우 아버님 너무 세면 그 열매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시려 내가 왜 무슨 열매